우리 집이 좀 디즈니가 많아요. 다 디즈니. 불스 좋아요? 오케이! 여기 진짜 맛있네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운동하는 법 알려준다고 했잖아요. 운동하는 방법? 싫다. 본인이 오라고 하셨잖아요. 형태의 강남 씨 운동하라고 알려준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세수부터 해야 되지 않나? 아직 안 씻었어요? 수영도 안 깎고 아... 다 끼고 우리 집이 좀 디즈니가 많아요. 다 디즈니. 봐봐, 여기 다 디즈니. 디즈니, 디즈니, 디즈니. 디즈니, 디즈니. 상하 씨가 디즈니 엄청 좋아하신다고. 병이에요, 거의. 여기도 다 디즈니. 우리 이거, 이거 해야겠다. 그래서 원래는 맨날 문 열고 있어. 맨날 이렇게 이거 하니까 앞에서 안 보인다. 누가 될 것 같아? 정치 얘기하는 거야? 누가 될 것 같은데? 누가 될... 누굴 지지하세요, 개인적으로. 불스 좋아요? 언론 철권! 다다다다다다다다. 뭐 하려고? 네? 뭐 하려고. 아니,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라 매니저랑 시합을 항상 하고 있어. 어... 만나면... 근데 우리 시간 길잖아. 시간은 많이. 그러니까. 카메라 감독님들 몇 시에 철수해야 돼? 2시 전에는 가라죠. 2시 전에? 운동 보여주기를 할 거잖아. 운동은 30분 하면 돼. 걸어요, 마. 10때마다 80개, 30개씩. 오케이. 20개씩. 20개요? 근데 이거 지금 연결 안 된 것 같은데? 아, 이거 배터리가 없나 봐. 너 저기서 해. 네. 밥은? 밥은? 중국집. 중국집? 내기. 오, 와. 좋다. 이거 개인 자료. 진짜로? 진짜로? 네. 중국집. 중국집. 오케이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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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X.. 잠깐만. 버스레 worked.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! 아아! 저희는 간짜장. ハ하하샵. 미국의 멤버장이요, 크림새우. 전가복임. 크림새우가 이 가게 없네. 멤버샤는요? 인버샤도 없네. 두ень를之間으로 만들 Damas. 아니, 칠리새우 Bert gentleman. 아 칠리 세우는 중짜리로 아까 탕수육도 중짜리로 하고 이것도 중짜리로 동네 친구 강남이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점점 뭐 나를 돈 쓰게 하는 상황이 나오기 전에 카드 주고 갈까요? 이러더라 아니 근데 운동할 건데 이렇게 헤비하게 먹어도 돼요? 상어가 없잖아 얼마 만에 먹는 줄 알아? 지금 중국집을 우리 핑계 대고 먹는 거야 이제 아니 근데 왔으니까 자 오면 해야지 아 우리 그 뭐지? 그게 있어 퍼즐 좋아해? 퍼즐 좋아해 뭐였지? 하나씩 주는 거예요? 이게 혼나 주면 그래요 한 번 다 맞춘 거 아니에요? 진짜 좋다 이거를 해서 다음 주까지 만들고 갖고 오세요 대여예요? 응 그럼 만 원씩 줄 테니까 아니요? 아 얘 밥 줘야 돼 아니 자기야 밥 안 주면 안 돼 아니 배고픈 표기 하나 감독이가 밥을 물어야 돼 이거 또 이거 나오면 또 석촌이 형 좋아하겠네 뭔데요? 석촌이 형이 준 밥 아 밥은 뭐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흑촌이 형하고 화날 텐데 많이 먹는 모습 나오면 좋아할 텐데 그치? 먹는다 먹어야 되는데 그치? 아니 그래서 오늘 뭐해? 뭘 뭐하냐 여태까지 지금 일단 파기 파기 하고 그다음에 하나 하나씩 풀어 나가고 아 이거 하고 갈게 이거 이거 자 뭐해요? 여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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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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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를 들고 일단 이거를 15번 두어 자세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? 그냥 하는 거지 뭐 가를 보통 이조로 하지 않나요?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이 정도면 상아 불러서 촬영해 여성 상아 씨 배웠다길래 제대로 배웠다는 사람 그냥 하는 거지 뭐 있지 진짜 그냥 하네 응 상 엄청 빨리 하던데? 팔랑팔랑 자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이거를 한 열두 개 20개 20개? 그렇게 많이 해? 되게 편해 보이지만 엄청 힘든 전신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처럼 빡세게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신 운동을 할 때 다른 운동이 있어요 하나 이걸 100번 이거 한번 해봐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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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다리 한번 내리고 한번 돌아가고 이거를 한 50개 정도 하고 쉬고 50개 정도 하고 쉬고 가볍게 20번 정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둘 다리가 엄청 구부러지는데 다섯 다섯 그래서 다리 구부르지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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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구부면 안 되고 이제 복근 제일 중요한 상하 씨가 하는 복근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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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거를 20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자 처음부터 할까요? 그러면 제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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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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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? 부어요? 응 시청자들이 좀 불편하신 거 왜 불편해? 부모글 싫어해? 시청자분들?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부모글? 네 야 씨 유튜브 어떻게 찍냐 여기 야 너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? 너무 넌 누구보다 예민해 부모겠다고 욕을 왜 먹어? 욕 먹어? 무서워서 못 먹겠어 손으로 먹으면 욕 먹어? 아니요 욕 안 먹어요 욕 안 먹지? 이것만 찍을게 아니 뭐 다 찍어도 손까지 찍어도 괜찮아요 졸려 식사도 하셨으니까 먹은 만큼 칼로리 채워야 돼 근데 막 바로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저희 이제 가야 돼서 가야 돼서 아 아이키로 빨리 해야 되는데 그치? 응 끝나고 그러면 샌드박스에서 모일까? 오늘요? 응 다 바쁘세요 아 왜 이렇게 다들 바쁘지? 하 목요일날 목요일날까지 안무를 따세요 일단 그 춤을 모르는데 춤을 못 추신데 춤을 못 춰 댄스 가수가 아니래 아니야 힙합 가수야 힙합 가수도 망했는데 뭘 슬라이더보드 이거 뭐예요? 이게 슬라이보드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파는 운동인데 원래는 그 판을 엄청 제대로 된 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나는 이제 스케이트 선수다 이게 보기에 안 힘들어 보이죠? 네? 죽을 거 같아 이거를 1분 동안 아직 1분 안 됐네 상환은 여기까지 숙이던데 그럼 이렇게 해야죠 아 새 아 새 아 새 아 새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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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화씨 기록이에요? 에? 진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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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네? 이거 다 매년 기록이네 우와 아 이거 이제 알았어 만들었네 상화가 만들었어 이거를? 다 매달 딴 거 다 섞여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짰어요? 많이 짰네 대단한 친구예요 한 세트 더 해볼까요? 뭐 뭐 보여줘? 파는 거 보여줘? 그래야 끝나? 사장님 나오는 바로 엔딩 하 하 이거 상화하면 진짜 멋있는데 샤 파 멋있게 진짜 멋있게 멋있게 아 아 아니라 아는 snakes 다른 분이 이런 길을 걸어 오시는 겁니까? 아니요! 다른 분이 이런 길을 걸어오세요 희연이 희연이